2년대 녹화 시작한다. 폐지라니요 국장님. 더 큰 날 출연자부터 섭외해. 온우주예요. 뛰는 형님들 메인 작가고요. 나 왠지 촉이 선한데? 기백 씨 캐스팅하고 싶어요. 저는 예능보다는 진실을 깊이 있게 보도하는 게. 성격이! 감전 다하고 나서 갑자기 성격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? 발림도 심한 거 모르세요? 그래요? 복수할 겁니다. 반드시. 못 잤어요? 이게 뭐예요? 위험해! 내 앞에서 사라져! 위험해! 위험해!